전구 많이 추워? 전구 무섭다. 무서워? 아저씨 무서워. 전구 때렸다. 욕하면 안 돼요. 아줌마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또 때린다. 아줌마가 막 소리 낸다. 전구야, 그게 무슨 말이야? 아저씨가 전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때렸어? 때리면 나쁜 사람. 아저씨, 나쁜 사람. 뭐라면 죽일 거야? 할머니 전구 다 죽일 거야. 아저씨가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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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 거야. 자, 전구가 좋아하는 사이다. 아저씨가 말 잘 들으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. 좋지? 사이다. 사이다 좋아. 아저씨가 또 죽일 거야. 아... 그... 전화도 안 되는 핸드폰을... 뭐를 그렇게 꾹 쥐고 있어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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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스무스 환자가 있는데 막 나오면 안됩니다 파스팅기탕은 브레이크는 활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허 스무스 어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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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